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정국이를 오는 5일 오전에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9일에는 정국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병수 정국위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준석은 제명이라 이겁니다. 이로써 이준석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정치적 사용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양두구육 운운한 바가 있는데 이런 이준석이의 양두구육 청년정치를 저격하는 청년당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무려 1,036명의 청년당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들 청년당원들은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민생을 위해 권력을 향한 개인의 욕심을 접으라며 이준석을 저격했습니다. 청년당원들까지 공개적으로 1,000명이 넘게 비대위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제 이준석과 청년파리 정치각설이 품바들도 더 이상 2030 청년파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이 그리고 정국이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국이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오는 5일 상임정국이를 열고 그리고 9일 정국이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정국이와 정국위에서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정국이를 개최합니다. 상임정국위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주사태한 현 상황이 당원당규상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명시된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국위에 상정할 당원 개정안건을 심사하고 작성할 방침입니다. 정국위는 상임정국위에 이어서 9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국위에서는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당원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전망인데 당원당규 개정에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이는 제명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에 이준석의 권한도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준석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치적인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진검다리 비대위를 거쳐서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비대위가 출범한 경우 전 지도부가 궐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뽑히게 되는 당대표는 온전히 임기 2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측은 지금 과거 발언과 달리 가처분 신청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당 내부 문제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거 상당히 그 꼴이 무척이나 우수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준석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이가 양두구육 청년 정치를 하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청년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들 청년 당원들은 이준석이를 때리며 비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비대위 전환은 필수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 당원들이 나선 거예요. 당장 여의도 청년 파리 정치 각설이들이 화들짝 놀랄 소식인데 왜냐하면 지들은 여태까지 청년 사측만 하고 제대로 청년들을 대변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청년 당원들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명이 넘게 나섰어요. 국민의힘 청년 당원 1,036명은 오늘인 3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측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간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청년들이 정작 이준석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상화를 말하는 청년 당원 비상대책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조속한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당원들은 국민의 민생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숙권정당이자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뒷전에 둔 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양두구육 논쟁과 같은 집안싸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며 자리만 지키고자 정쟁에 매몰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섬세하고 정교한 정책으로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미래를 향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이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이준석이를 정조준화한 겁니다. 특히 이준석이가 앞서 양두구육 발언으로 내부총지를 일삼은 것 이거를 콕 저격을 한 겁니다. 이들 청년 당원들은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그러나 여전히 이 비대위 전환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이 비대위 전환을 비난하고 여론전에 나선 이준석이의 졸개들 그러니까 이 핵관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청년 당원들은 민생을 위해 권력을 향한 개인의 욕심은 접어야 한다며 어떤 비대위를 구성해서 국민 앞에 세울 것인지 토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강호승 전 청년보좌역은 성명 발표 이후 지금 당내 일부 청년 당원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차 이준석 측을 비판했습니다. 당내 청년들의 총의를 대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청년 당원들을 모두 대변하느냐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호승 전 보좌역은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은 반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대위 출범에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날 1036명의 청년 당원들까지 총궐기암에 따라서 더 이상 이준석이와 이액관들도 청년들의 쓴소리니 뭐니 해괴한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 정치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구태정치 개고기를 팔아왔던 이준석과 이액관들의 앞날도 이제 빤히 보이는 듯합니다. 이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이준석이는 재명이라는 서병수 의원의 멘트가 무척이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이준석, 재명, 재명, 재명 줄여서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준석이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행각을 보면 샴 쌍둥이처럼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